스태프의 공연 아닌가 봐 아 키 커져서 내 친구인 줄 알아 울지 마라 울지 마라 이 새끼 똑바로 여기로 가ste 우리 신나가 나야 되죠? 보고 싶어? 나도 나은 거야. 나 안 온다, 이거. 저희 만나면... 언니! 언니 10년 만에 얘기해. 언니. 만나면 반가워서 투월킹 축이래. 빨리 빨리 가세요. 왜 내가 쳐? 지금 성훈이의 눈물을 찍어야 해요. 울었어? 울었어? 여기까지 나한테 다 들어갔어, 너너로. 왜 안 울어? 불러서 울었어. 실망이야. 안 떨어졌다고. 우리 우정이 이 정도밖에 없지? 워너, 찐, 또, 또, 띠니, 너, 풍경. 아, 풍경이 까르네. 제가 성훈이 때문에 넷플릭스에서 상견님 부터 다운받아왔어요. 같이 봐야 될 것 같아요. 봐봐. 성훈이가 너네 안 봤다고 엄청 계속 뭐라 그랬어. 아, 상견님 안 봤다고. 여성이 어떻게 했어? 진짜 귀 간지러워가지고. 멋지지가 않더라. 오기도 날뻑사람도 예쁘지 마. 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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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 참, 참, 참. 참, 참, 참. 참, 참, 참. 오늘도. 진짜 완전 도열. 네, 어떻지? 네, 어떻지? 좀 더 고기 좋지. 잘 쳐가지고. 사람이 돼. 잘 쳐서. 성훈이가 유튜브에서 이것도 저것도 다 자기 거라 했으니까 제가 한 번 지분을 좀 뺏어버려. 맞아. 밀크티가 있어. 너희 거야. 너희 거야. 눈짝 양옆에 밀크티가 있어. 우와, 커피만 싫어했잖아요. 그치, 커피만 하지? 커피, 맞아요 언니. 커피우유 맛나요? 나도, 나도. 어. 커피도 맛나요. 이 땀 흘리고 마시는 알지, 알지. 이거 이렇게 그냥 놔두면 안 돼. 이거 대만에 전통이 있어. 이거를 여기에다 묶어야 돼. 이 번호로 묶어야 돼? 아니, 아니 그냥 예쁘게 묶어줘. 그냥 날아가지 않기 때문에. 아니, 예쁘게 묶어줘. 아, 근데 이런 거 좋다. 되게 뭔가 뭐라고 해야 되지? 뭐라고 말해야 되지? 손에 들고 있기도 하고. 우와, 우와, 우와. 뭐, 청바지 같은 거 해야 되는 거 아니야? 청바지. 청바지가 뭐야? 청춘은 바로 지금! 돌아보면, 아, 청춘을 안 좋아했는데 이게 좀 맛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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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먹어봤어요. 지수님? 저도 못 먹는데 쌀국수 한 번 넣어서 먹어봤는데 아직까지 받아들여서는 제가 먹을만한 것 같거든요. 저 저번에 양... 난 교수를 뭔지 모르고 먹었어. 그냥 어떤 게 교수인지 모르고 그냥 먹었어. 그럼 맛있는 거 해? 그럼 너무 먹었어. 입에 맞나 봐. 입에 맞나 봐. 누가 이거 시켰지? 치수야. 저 봐도 족발하네. 와, 너무 맛있겠다. 너무 맛있겠다. 바로, 바로 젓가락 들어. 응. 공격할 수 있어 먹어봐. 성분이 봐. 그리고 나 먹어? 아니, 이 친구야. 진짜 맛있겠는데. 아, 너무 맛있어. 족발. 알아서 먹을 거야. 족발. 기가 막힌. 기가 왔어? 어, 이거 술 안 마셨는데 회장님이 됐어요. 실망했습니다. 회장님. 주문이 너무 맛있어. 국물맛도 카드맛 오올게. 국물맛도 카드맛 오올게. 이거는... 이거는 설탕을 먹어야 되는 포스. 오, 되게 처음 맛보는 국물맛인데? 내가 먹었던 국물맛이었는데. 이거 조금 더 맛있어. 나머지 건 거의 5위맛이니까? 나도 처음 먹어봐. 와, 고기가 진짜 부드럽지. 너무 맛있다. 맛있어. 나보다 더 대단한 친구야. 나 관정이다. 관정은 중국어로 말하지 마세요. 젓가락 든 손이 힘이 빠졌어. 너무 어렵다. 그런가. 먹고 싶어. 음 맛있어. 진짜 맛있는데? 면은 좀 끊을 것 같아. 너무 맛있어? 면도 맛있어. 면도 되게 되게 처음 먹어보니까. 다 넣으면 안 넣을 것 같아. 마늘 넣어야지 맛있어요? 다 넣어보고. 이게 마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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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 맛있어. 너무 맛있어. 매콤해요. 맛있어. 너무 맛있어. 약간 면에 살짝 올려먹고 싶어. 지금 쩔었어? 살짝 맛있어. 대만에서. 대만에서 맵다는 걸 내가 먹어봤는데 다 별로 안 매웠어. 맵다. 맞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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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엄청 맛있어. 엄청 맛있어. 엄청 맛있어. 진짜 맛있어. 양념이 한국이랑 조금은 다르네. 다른 맛이야. 응. 그렇지. 한국이랑 조금은 다르네. 진짜 맛있어. 진짜 맛있어. 진짜 맛있어. 전혀 맛. 색다른 식당 맛이라는 것 같아. 다시 맛있어. 진짜 맛있어. 진짜 맛있어. 지금. 진짜 맛있어. 진짜 맛있어. 조금 넣었는데 알싸 하긴 하다. 그렇게 안 매운 거 아닌 것 같은데? 안 매워. 나도 좀 매운 거 같다. 나도 좀 매운 거 이제 못 먹으면 되는데. 효과 올라오네. 근데 맛있다. 그쵸. 맛있다. 이렇게 맛있는 거. 한국에서 맛있는 우영면 먹으려면 15,000원을 먹고 벌렀서 먹는 거예요. 근데 막 향실도 엄청 흔하게 먹어요. 나 좀 빨리. 너 어떤 거예요? 맛있어. 만나자마자 못 알아. 대만에 취해버렸네. 대만에. 지금 최선을 다해서 힘주고 있어. 이해가 안 간다. 이해가 안 간다고? 지수는 대만 몰라. 지수는 그렇게 몰라. 여기 좀 당겨줄까? 끈을 잡고 이렇게 쭉 쭉. 여기는 대만의 투벅리라고 토종 파인애플 가지고 만든 형이시예요. 맛있겠다. 토종 파인애플은 되게 새까맣고 단맛이 좀 떨어져서 그렇게 대중적으로 먹진 않지만 대만에서는 이걸로 이렇게 디저트라든지 케이크를 만들고 만든 거예요. 시식을 이렇게 해줘요? 시식을 이렇게 해줘요? 시식을 이렇게 해줘요? 시식을 이렇게 해줘요? 시식이다. 이거 이거 5천 원. 그렇지, 맞아요. 이렇게 5천 원이네요? 아니지, 5천 원. 이게 5천 원이지. 우와. 시식. 시식. 이거 사갔던 거잖아. 사갔던 거. 내가 그때 업무 좋아하던 거잖아. 차도 맛있는데? 응. 그래서 여기 차도 같이 파놔. 잔찍이야, 바닷질. 차도 봐. 우와, 대박이다. 대박이다. 맛있어. 진짜로. 아, 여기 스프링인데? 그쵸, 그쵸. 되게 예쁜한 팽릿을 처음 먹는데. 원래 그냥 갈비만. 되게 맛있는 쿠키에다가 파인애플을 올렸어요. 진짜 맛있다. 부럽다. 나도 알아. 아니, 차와 너무 잘 어울려. 되게 상큼한 게 되게 차 뭐라고 해야 되지? 차랑, 이렇게 맞아요. 차 향이 있으면서 상큼함이 같이 남아있으니까. 되게 약간 유산? 차라고 해야 되네. 다 알지 않은 유자차 같은 거. 맛있는 거 같고. 통본가요? 뭐 통본가요? 너무 맛있다. 난 이런 사연을 평소에 즐긴다니까. 진짜 재수 없다, 그쵸. 이승만. 양거. 흥미수 이거. 뭐야. 양거. 사막. 핑거. 흥미수.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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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부끄러? 네. 언니 첫날부터 너무 행복해. 진짜로. 멋있어. 이런. 이렇게 얘기하면. 또 다른, ultimately. 이거. 저거. 되게. 우리. 저희. 우리. 우리.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